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그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환전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이 키움이고 여기서 환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500만원 정도 할 거구요 여기 업무라고 나와 있는 칸이 있어요 그 업무라는 칸에서 외화 환전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화 환전 나오고 여기서 통화 선택은 달러로 하고 조회를 눌러보면 제가 가진 원화가 나오고 환전 가능한 원화가 나오고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거고 한전 실행 누르면은 바뀝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하면 되는 거고 바뀌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살 수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한전조차도 어려워 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